자 잘 좀 해보세요. 잘 좀 해보시고 자 질러와. 들어갑니다. 자자. 자 이거 좋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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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 이거. 그럼 두 개 가실까 오케이. 이거 당신이 살이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라 이 양반아. 아니 보는 눈이 몇 명인데 사기를 쳐. 한 번 더 해. 아이고 아직도 야바이 분한테 속아서 열받는 한심한 인간이 있네. 에이씨 어떤 시기야 이씨. 오랜만이야 신단장.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날지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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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 뭐냐 대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구의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지마! 아! 나와봐! 나와봐! 아! 나와봐! 나와봐! 아! 나와봐! 나와봐! 아! 나와봐! 사람들 보고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안 그랬으면 벌써 주먹 날아갔어 강의사 기분이 어떤지 내 짐작은 가는데 나도 진짜 할 말 많은 놈이요 추운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좀 들어갑시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색대찌개 기가 막힌 집이 있거든 가서 막걸리 한 대접 하면서 우리 진짜 허심탈해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 진짜! 나도 진짜 할 말 많은데 많다니까 진짜 당신 지금 뭐 착각하고 있나본데 지금 내가 당신 변명이나 듣자고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어? 거 되도 않는 말로 주저것 생각하지마 나 지금 그럴 여유 없는 놈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갑시다! 다! 어? 내가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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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